저는 세팅서입니다 올해 할로 앨범을 발매한 제코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9개 지역의 중압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음악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랩땡 같은 랩때둘이게 또 뻔한 흔들리야 빛나는 벅크팩 소리에 왜 너를 감추지 난 난 네 마음속에 눈을 열줄 열어봐 봐 너만 알려줄게 이건 두꺼운 비밀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정말 저희 팬 여러분께서 주시는 상황인데 어, every year we were honored by you guys and tonight I'd like to take the time to honor all our fans without you we wouldn't be here we wouldn't be anywhere and I know there was a lot of things going on this year but I promise you better days we promise you better days so stay strong for u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소녀시대 멤버들이 소감으로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잘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 닭발 손으로 소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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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